자연스러운 게 최고다.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어떤 사람이 턱끝 필러가 어울릴까요? 턱끝에 필러를 넣어서 턱끝을 뾰족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필요할까요? 턱끝 필러가 도움이 되는 얼굴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얼굴이 동그란 사람입니다. 대개 얼굴이 동그란 사람들은 길게, 길고 훌쭉한 사람들은 볼살을 채워주면 예쁩니다. 이건 일반 론인 거긴 해요. 근데 대개는 그렇다는 거죠. 얼굴을 직접 봐야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긴 해요. 위아래가 길지 않고 좌우가 넓은 사람들 있죠? 대개 남반개형 얼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반개 미인이라면 김혜수, 채림, 손나은, 김태희, 김유정, 하연수 같은 얼굴을 떠올리시면 돼요. 얼굴이 약간 동글동글하고 눈이 좀 크고 코는 약간 낮은 편이고 쌍꺼풀이 뚜렷한 그런 얼굴형입니다. 이제 반대로 북반개 미인이라면 김연아 선수, 서현진, 도지원 같은 스타일을 연상하시면 쉽습니다. 북반개 남반개 연예인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이런 남반개형 얼굴에 어울리는데 무조건 턱끝 필러를 해야 되냐? 이런 건 아니고 예쁠 때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얼굴이 동글동글하신 분들이요. 두 번째, 입이 나와 보이는 사람.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입이 나와 보일 때 입 주변의 구조물들, 발자라든지 앞벌이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이 충분히 받쳐주면 입이 약간 나온 게 예쁘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입이 들어가 보이는 것이 후퇴한 턱이 다시 필러나 이런 보형물을 통해서 앞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입이 훨씬 덜 나와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턱밑살이 고민이신 분. 이런 분들 엄청 많긴 해요. 저도 턱밑살이 고민이기도 하고요. 근데 턱밑살은 뭘 해도 그렇게 막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살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지방 흡입을 했다. 이거는 괜찮습니다만 보통 뭐 그 정도는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지방이 없는 경우도 많고 약간 느슨한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윤곽주사, 실리프팅, 슈링크, 울세라, 썸아지 뭘 해도 개인차가 크고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턱끝이 짧은 사람들은 더 이게 많이 늘어져 보이거든요. 턱끝이 짧은 경우에는 조금만 느슨해도 이게 많이 느슨해 보여요. 그럴 때 턱끝이 길어지면 턱밑살이 가려집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뭘 넣어서 이제 길어지게 하는 거니까 개인차도 별로 없어요. 아까 말한 그런 시술들은 개인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돈 내고 했는데 뭐 나는 효과가 없었는데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길어져서 턱밑이 가려지는 것은 개인차가 별로 없어요. 옆에서 사진을 찍어봐도 이 라인이 되게 타이트해 보입니다. 자, 네 번째, 옆 턱선이 약간 동그스름하고 무딘 사람. 턱끝이 짧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 아랫부분이 더 통통해 보여요. 그런데 이 턱끝이 길어지며 길어져서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긴 사람들은 이 라인이 되게 샤프해 보이고 더 V라인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똘망똘망하고 지적인 분위기가 필요한 사람, 또 강한 이미지가 필요한 사람, 직업상 신뢰를 주는 것이 좋은 사람이나 지적인 이미지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턱이 후퇴된 것보다 약간 나은 것이 나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입술필러 영상에서 입술이 과하게 두꺼우면 약간 덜 지적이여 보인다고 했던 얘기를 이제 동의 못 하시는 경우가 댓글에 많이 달리고 하셨어요. 맞아요. 사실 어느 한 부위만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지적이여 보인다, 아닌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실제 그 사람이 지적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런 지적인 태도가 이제 묻어나오느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외모 같은 경우는 이제 부차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 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인스타까지! 자, 플러스 알파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얼굴형에 약간의 비대칭이 있어요. 약간 이제 저도 사진을 찍으면 약간 약간 하관이 약간 비틀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터크필러로 조금 나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얼굴이 비대칭인 거를 어떻게 터크필러로 교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니, 그건 맞아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만 착시로 비대칭이 덜 해 보이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턱 끝을 뾰족하게 연장을 하는데 기준선을 얼굴 전체의 정 가운데에 두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의사는 턱 끝의 정 가운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입술의 가운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하관의 정 가운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코 바로 밑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하관은 한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만약에 틀어진 하관에 맞춰서 터크필러를 해서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 전체로 보면 더 틀어져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거나 사진을 찍었을 때 비대칭이 더 심해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 한가운데에 턱 끝 필러를 맞추면 입술이나 코의 한가운데가 아니더라도 얼굴 전체의 가운데에다 대칭을 턱 끝에 필러를 맞추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대칭이 덜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아, 그럼 비대칭은 턱 끝으로 다 조절이 가능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무턱필러를 해서 무턱필러, 터크필러를 해서 예쁠 사람한테 해야 되겠죠?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한테 하면 안 되겠죠?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은 다음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좀 마른 분들이 비대칭이 있을 때 조금 더 쉬워요. 왜냐하면 볼이 이제 말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마른 볼에 필러를 넣어서 약간 비대칭을 착시로 좀 덜해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자, 높아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터크필러와 볼필러로 비대칭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비대칭이 확연하게 있는 사람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있는 약한 비대칭을 약간 좀 덜하게 보일 수 있다. 이 정도예요. 비대칭이 있는 사람이 터크필러를 해서 개선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턱필러, 터크필러가 잘 어울릴 거 아닌가가 더 우선이고 그중에 대개는 얼굴 비대칭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조금 나아 보일 수 있더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 여담으로 제가 터크필러를 좀 집착해서 하는 편이에요. 잘 어울릴 사람한테 하면 극적으로 예뻐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마 특별히 무턱필러, 터크필러 광고 안 하는 병원 중에서는 제가 아마 턱 끝을 꽤나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열심히 잘 권하거든요. 턱 끝을. 터크필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턱 끝은 처음 한두 해 말고 3년 차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오래가는 경우가 많아요. 모양도 보형물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코나 이런 수술들은 수술이 훨씬 낫거든요. 근데 이제 터크필러만큼은 보형물보다 필러가 나은 경우가 많다 생각을 하고요. 필러 중에서는 또 제일 안전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어울릴만한 얼굴형이라면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1분 근황입니다. 어떤 분이 오셨는데 선물과 편지를 가져오셨어요. 2시간 반 걸려서 오셨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재밌고 유익한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10만도 100만도 함께 가요.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감동했어요. 손편지를 써오셨거든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불면 됩니다.